동네 스타 발굴 쉽지 않다 딱 보시고 차렷 하시고 딱 멋지게 오 좋아요 사실 원 투 트리 포 새까만 눈동자에 아가씨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사랑을 할테면 두 눈이 먼다고 해도 두 눈이 먼다고 해도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여자가 정말 여자지 마지막에 갑자기 올리신 거 왜 그러신 거예요? 저거 이제 다 끝났다고 검증은 충분해 보인다 이숙은 마지막 고민이 깊어지는데 눈치 굳은 이장님이 침묵을 깬다 산뿌방송 있는데 산뿌방송이요? 그럼 경로방송하고 산뿌방송 쓰레기 종량제 세 가지 있지 내가 딱 멘트가 있지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거니? 시작! 진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날씨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을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살림에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믿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있으신 집에서는 더욱더 불조심을 생활합시다 상과 연계 뺀다면 논뚜레나 맞뚜렁에 절대 불어 피어서 날 되겠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푸르른 살림에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입니다 불굴의 열정이 이겼다 이래도 안 죽인 힘들다 파이팅 진도군 동네시타 1호 확정 ostn emerge act 0 s allowed You s f